안녕하세요. 입맛없는 유튜브 거즈아이팅 농설입니다. 오늘은 쌈밥을 먹어볼건데요. 쌈을 미리 싸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. 비교는 이렇습니다. 쌈에는 잼피잎, 고기, 상추 이렇게 싸고 왔습니다. 쌈을 미리 싸서 먹기 좋습니다. 그 재미있게 제 피부는 어머니가 강당 속에 살짝 돌임했습니다.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잼핑을 더 올려서 잼핑을 더 올려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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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밥을 먹어서 그런지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잼핑을 더 올려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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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밥 영상 다음에는 수육 영상을 올릴건데요 지금 뒤에 뭘 보고 소리나는게 수육을 삶고 있는겁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먹고 하니까 그것도 고기라고 하네요 입에 막 김키야 와 잼피먹고 왔는데 물먹는게나 이밤이 셰 하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